아 배고프다 선희 오시기 전에 몰래 하나 먹을게요 사과 하나 먹을게요 아 맛있다 신세 배고프죠 예 날씨도 춥고 말이라 배고프죠 예 어떻게 잘 참고 있었어요 장하다 장해 잘 참았어요 아이고 장해 그래 이렇게 이제 오늘 날씨가 너무 춥고 비가 그치고 나니까 날씨가 이렇게 춥네 날씨 추운데 우리가 또 과일만 먹어야 되는 우리 상황이 좀 힘들지 않아요? 뭐 그래도 불안한 호흡식을 하려고 하면 추워서 맛있게 냠냠 가위 먹어야죠 배고픈데 얼른 드세요 예 맛있게 잘 먹을게요 얼른 드셔요 예 추울 때는 방에다가 두근 이거를 미지근하게 놔뒀다가 아랫목에 그냥 먹으면 더 좋지 이렇게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겠죠 예 스님 말씀 드릴 게 있는데요 뭐요 말해야 되나 스님한테 저기 대구에요 저 이렇게 애인이 현주한테서 연락이 왔거든요 헬프미 좀 도와줘 도와달라고요 뭐를 도와줘 예 그래가지고 한번 대구에 한번 가려고 하는데 애인을 만나러 스님 휴가를 한 이틀 정도 주시면 안 되겠어요 아니 단대목이 어디를 가 예 아니 과일식만 하고 말이라 불안해 하겠다는 사람이 대구가서 애인 만나면 맛있는 거 먹을 거 아니야 꿀떡꿀떡 아니야 저기 과일하고 대구 가서 과일만 먹으려고 하거든요 뭐 뭐 하려고 가서 이 시점에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네 그래가지고 한번 갔다 오려고 하는데 스님 이렇게 허락해 주세요 이 사람이 뭐래라 어딜가 이 주위에 단대목에 예 에 에이 아 그래도 추워도 가고 싶어요 원해 주세요 원해 주세요 보고 싶어 예 잊어버린 줄 알았지 공부한다고 공부한다고 이 만나는 거 머릿속으로 사라진 줄 알았네 어디다 가면 잘 웃고 있었어 선생님 이번에 딱 한 번만 갔다 오고 안 갈게요 절대로 이제 공부 열심히 할게요 얼마간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한 이틀 정도요 이틀? 네 내일 뭐 언제 가겠다는 거 내일 아침에요 내일 아침에요 이렇게 출발해서요 대구 가는 길에 저희 이제 큰 형님하고 작은 형님도 만나보고요 그러려고 하거든요 네 대구에 우리 구독자분이 한 분 계셔요 그 분이 이번에 이거 이거 보냈더라고 내가 수송을 했더니 예 그 분 쌀을 좀 보내주기로 했거든 예 그럼 10kg 10kg 들고 가서 예 그 분 만나고 예 예 딱 거기 대구에 예 쫙 깔렸어 내가 아는 사람들이 예 행동거절 조심하란 말이라 예 어디가도 예 몰래 현주씨 만나서 막 숨 커서 손잡아도 다 알아 예 사람들이 말이라 예 비밀은 없어 예 스님한테 이렇게 전화로 보고할게요 어디가 있는지 예 잠은 어디서 잘 생각해요 잠은 저희 그 형님 집에서요 예 이렇게 하룻밤 자고 오려고요 형님 집에 예 그럼 몇 시에 만나기로 한 거예요 한 12시쯤 있잖아요 예 아마 만나게 될 것 같네요 몇두시쯤 예 일을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 때 밖이에요 시간이 낮잖아요 아 아 말이라 물덩이라도 제가 이다주는 사람이 있어갖고 참 편했는데 이틀은 좀 냉수마찰하게 생겼네 응 저 스님 저 없으니까 혼자서 이제 계곡에서 물 또 오고 그러셔요 뭘 또 와요 계곡가서 그냥 냉수마찰하고 말지 예 예 예 아 참 스님을 위해서 오늘 내가 한밤에서 떠났습니다 떠났어요 예 시선에 물에 떠났습니다 자 예 기름도 넣어놨고 예 그러니까 운전 조심해서 잘 다녀오면 돼요 예 예 그래 보고 싶어 있는지 몰랐네 예 하여사 애인이 있으면 다 만나고 싶지 뭐 예 안 그렇겠어요 예 사과가 단식을 맞추고 나서 있잖아요 과일에 있잖아요 단맛이라든지 이런것이 굉장히 재민해졌어 음 달콤하다는 생각인데 예 음 너무 달콤하네 저는 사과나 이런걸 항상 껍질째 먹었는데 신선생이 보니깐 껍질 안 먹고 부드러운 것만 먹으려고 그래 과일은 음 그래서 까 선님 우리가 이래 먹으면 보통 12시내가 식사를 하니까요 응 11시나 12시내가지고 응 거의 뭐 17시간 18시간에 단식하는 거잖아요 계속 하루에 한 번씩 간헐적 단식하는거지 예 음 그냥 아침에 일어나도 전혀 배가 안고프시지요 전혀 없어요 배고픈게 음 아주 만족한 상태 음 정말 만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 음식이 좀 예민해지죠 깨끗한 음식만 먹으니까 응 과일식만 아니까 사람이 좀 가벼운 생각이 들어 오가가 있잖아 문이 응 그렇죠 아무래도 이 과일에는 고진동 에너지가 들어 있거든요 응 아주 이제 우리가 어 에너지 진동 수준이 높은 걸 먹게 되면 우리 의식도요 점점 높아지는데요 아주 낮은 이제 저진동은 주로 저진동 음식은 주로 고기라든가요 이 가공한 음식들요 아니 건강한 지방이 필요한데 그 튀김 음식 그런 거에 익숙해지면은 그런 안 좋은 불량식품이 당긴다니까요 네 튀김에 다 불량식품이란 말은 아니지만 예 그 기름을 얼마나 기름을 써서 튀기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게 좀 중독성이 좀 강하더라구요 저도 예전에요 튀김 음식을 먹으니까 자꾸 당기더라구요 튀긴 음식이요 응 고소하면서요 좀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지방은 내가 보니까 고소한 게 중독성이 있어 이런 건 중독성이 없는데 과일은 불안한 호흡식에 한 발 더 가까이 가 있네요 지금 예 아무래도 과일식만 하면은 사람이 좀 맑아지는 느낌이 있긴 해요 예 어릴 때부터 저는 제 고기 농료를 안 먹었거든요 강제로 못 먹은 거죠 집안이 이제 상고로 살다보니까 예 예 아 이거 되게 다네 네 어 어땠든 정초에 신선생님은 응 100일만 해도 저번에 한번 갔다 오고 이번에 또 가는 거잖아요 예 원래 들었으면 처음이지요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요 올해는 이제 부담은 없어요 예 공부 열심히 할게요 갔다 와가지고요 보내는데 내가 보내줘요 보내줘요 보내줘야죠 어쩌겠어요 예 인간이 그렇게 뭐 그쪽에서 헬프미 해가지고 도와주고 싶다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요 못 막죠 잘 다녀오시면 돼요 건강하게 예 제가 대구가서요 뭐 빨리 보내 보고요 빨리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 먹었으.. 다 먹었습니다 이거 좀 남은거야 과일로 단식을 하시는 분들 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과일을 골고루 좋아하는 과일을요 충분히 드셔야 됩니다 이 과일을 단식할 때 적용해도 되겠더라구요 이제 단식할 때요 과일을 이렇게 부드럽게 갈아가지고 주스로 만들어 가지고요 하루에 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렇게 하면요 아주 무난하게 이제 아주 단식을 쉽게 할 수 있는 물론 뭐 이제 기력은 없겠지만서도요 그래도 뭐 이제 배고픔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그거 이제 막을 수 있으니까요 이 단식하는 가운데 너무 막 배가 고파가지고 꼬로록 꼬로록 하면요 자꾸 머릿속에 이것저것 맛있는 것도 생각이 떠오르고요 유혹이 많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꿀 한 숟가락이나 아니면 주스 있잖아요 이렇게 한 컵 정도 이렇게 마시면서 하루를 이렇게 이제 단식하나 아주 쉽게 이렇게 단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음 요번에 어쨌든 단대목이니까 그 큰형님 작은형님하고 형님들 잘 만나고 그쵸 예 그래갖고 쌀도 말이라요 왜 한 20분 갖다 드려요 큰형님한테는 예 그 부모님 같은 분이었잖아 그렇지 갖다 드리고 인사하고 예 이렇게 제가 대구가면 이제 구박받을 리는 없는 것 같네요 서행하고 있으면 맨날 구박투성이 이 사람이 내가 언제 구박했나 없어요 다 사라지고 없는데 왜 다 지나가는 것이고 그게 꿈과 같고 물것뿐과 같은 것이여 예 맞아요 지나고 나면 하나도 없는 것인데 실체가 없는데 그거 한번 드러내보세요 아 맞다 유튜브 영상에 좀 있네 다 잊어버리세요 싹 지어버릴까 뭐 그거 살려놔야지 뭐 예 그것이 인생의 흔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구박하고 뭐 좀 힘든 거 그런 것도 그대로 그대로 가지고 갈 겁니다 뭐 날씨는 뭐 춥고 뭐 쌀쌀한데 그래도 뭐 이번은 어쨌든 추운 겨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여기는 좀 바람이 많이 불면은 좀 춥게 느껴져요 아무래도 잘했고요 신선생님이 또 휴가를 또 떠난다고 하니까 잘 다녀오시고요 그래요 그래서 갔다 와서는 이제 그동안에 내가 구박했던 그런 아픈 추억이 있지 예 아픈 기억은 싹을 잊고 오세요 거기 가서 싹 잊고 이제 그 2020년에는 딱 불안아 응? 그 다음에 진화에 대한 우리가 그 절대적인 진화의 자리 예 응? 그거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내가 오늘 콧물이 나오네 응 쌀쌀한갑다 밖에는 지금 바람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강하게 부이고 있네요 부이고 있어요 응 종초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예 한 보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점사점사 다녀오시면 되겠네 예 음 소래는 이제 없어요 못가요 예 길도 복잡하구요 예 그 그 그 그 곳까지 가려면은 한 평상시에 3시간 걸리면 한 7, 8시간 걸리니까 예 아예 예 설날에는 갈 생각하지 말고 예 이번에 딱 다녀오시고는 예 완전히 잊어버리세요 예 다녀오시고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예 잘 다녀오신답니다 예 예 이제 내일은 내일은 이제 일찍 갈거죠 예 그러면 이제 설거지도 안 할 것이고 청소도 안 하잖아 예 편하지요 하하하하 싹 치워 설리 뭐 치워요 설리 보세요 저 바깥에 바람이 부이고 있고 추워요 그럼 내일부터는 안 할건데 오늘 치워 설리 내가 갔다 와서 치울게 갔다 와서 치우면 안 되겠어요 이 사람이 머리라 살랑살랑 말이라 빠져나가려고 그래 예 예 예 싹 치우란 말이라 싹 치워 이 점심 두 개를 못 치워 알았어요 갖고 가요 빨리 예 예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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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저 시소서에 휴가 보내고 뭐 저는 막 푹 실납니다 예 지금까지 저기 시집살이 시킨다고 저도 힘들었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서 좀 벗어나서 좀 조용하게 예 저 나름대로 그렇게 한 이틀 2박 3일은 그 진해로 갑니다 여러분 추위에 늘 행복하시고 예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10 10 10 10 10 10 10 12 13 13 14 15